진짜 그 지하철에 이영자 누나 하는 건가, 동협이 형 하는 건가에 거기에 종국이 형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왔을 때 와 진짜 깜짝이야. 아 영자의 전성시대? 아 터벌 터벌 없죠? 어머 어머. 가리지 마시자 시작. 그럴 때는 해비 송살이래. 맞춰서. 그건 눈뜨고 얘기예요? 눈뜨고 얘기하네. 어릴때다 어릴때야 진짜로. 어릴때다 어릴때야 진짜로. 어릴때. 어 근데 왜 안내그랬잖아요. 어 근데 왜 안내그랬잖아요. 또 알았다 진짜. 왜 안내그랬잖아요. 어 방금 찌들어찼는데. 저게 터치하지 맙시다 우리. 그만해. 우리 엄마도 이거 봐. 야. 그만해. 놔. 이제 놔. 그거 놔. 딱 놔. 그래. 자 이건 지금. 그래. 자 이건 지금. 그만해. 놔 빨리. 기절시키는 거예요 미꾸라지. 추워 이게 미꾸라지를. 뭐 이거 토해내고 그러나. 토해내고. 일단 좀 이거 이렇게 놓고. 어떻게. 꿀하라고요. 자 이제 쌀을 씻으세요. 아 우리 이상민씨가 알려주기만 하고. 그러나 보네요. 어머니 드리는 거니까 모든 이제 요리는 종국이가 직접. 그래야 지금 이미가 있습니다. 물을 원래 쌀 씻을 때 물을 얼마나 하나. 근데 대충 하면 되나. 아 1대 1이니까 물은 1대 1이고. 그 씻는 건 이제. 대충 씻으면 되잖아요. 대충 씻으면 돼. 요새 쌀은 잘 나와서 뭐 팍팍 씻지 않아도 돼. 그렇죠. 이거 쌀로 날아가니까 너무 빡팍하면 안 되잖아 또. 아유. 잘 안 해 우리. 그래 형 내가 요새 쌀. 잘 안 해 우리. 그래 형 내가 요새 쌀. 이거 가요? 가? 아니잖아. 야 나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. 응 응. 옛날에 돈을 많이 시켰어. 뭐야. 뭐야. 미꾸라지가 우는 거야. 아니 형. 남의 집에서 방호를 끼면 어떻게 해. 아니 방구를 그것도 야무지게 낀다. 약간 미꾸라지. 나 지금 포함이 좋아서 웩.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. 한번 걷어내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? 그리고 이제 물 좀 뿌릴게요. 쌀을. 쌀을? 그래서 한 15분 30분 정도 굴릴게요. 네.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해요 형. 어 이제 뭐 육수를 내야 되거든. 물 반 이 정도 받으세요. 3분의 2. 3분의 2. 3분의 2. 3분의 2. 3분의 2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그냥 하세요. 3분의 2. 이렇게 많이? 3분의 2인데? 응 그 정도 해야 돼. 소스를 모르겠어. 나 그래도 백종원님한테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형 진짜 좋은 동생들 돋다. 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어. 맞지? 이 정도를. 오히려 이렇게 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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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리고 다음 것도 똑같이 또. 와 너 진짜 전문가구나. 아휴 나 진짜 나랑 사귀면 형 나랑 사귀지? 어. 매일이 생일이야. 진짜. 하하하하하하 근데 그건 그래 딘딘아. 네. 너는 일반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저기 한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연예인 생활을 또 어릴 때부터 하면 이런 이벤트를 하려면 또 어디 가서 뭘 사야 되고 이게 애매해. 야 근데 죄송한데 형 외모가 막 그렇게 연예인은 아니었잖아요. 형 외모가 막 그렇게 연예인은 아니었잖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입만 살아가지고. 하하하하하하 깜짝 놀랐잖아. 버스에 그거 있잖아. 그 지하철에 이영자 누나 하는 건가? 동협이 형 하는 건가에. 네네네네. 거기에 종국이 형 대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왔을 때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영자의 전성시대? 됐어. 네네네네. 어릴 땐 나 어릴 때야 진짜로. 정국 씨, 정국 씨 요리에 집중하세요. 미꾸라지 씻어주세요. 그냥 씻으면 돼요, 얘들? 박박 씻어. 박박 씻으라고? 다 뭉개놓은 거 아니야? 미꾸라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된장 한 큰술만 더 풀어놓아요. 잘한다. 이거 미꾸라지 투하하세요, 먼저. 잘 갈아, 얘들아. 미꾸라지 많이 들어갔다. 여기가 쉬운 거 봐야지. 손 많이 가져. 와, 딘딘 거의 꼬마 최수종 형 느낌 나지 않아? 이벤트 완전 장난 아니다, 너. 잘하네. 야, 딘딘이 이거 완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. 야, 딘딘아. 너 그럼 만나는 여자마다 다 해줬어? 나는 형 만나면 매일이 벌스데이라니까. 매일이 벌스데. 야, 어머니야 해줬어? 해드렸어, 안 해드렸어? 형, 저는 엄마 생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줬어요. 미역국 끓여줬어요. 아니, 이런 거 해준 적 있나? 진작아. 뭐? 그런 걸 잘 해. 아, 내가 중학교 1학년인가? 초등학교 4학년인가?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생일이래.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은 거야. 어린 마음에. 그래서 편의점을 갔어. 편의점을 갔어. 그래서 3분 미역국 이런 거 있잖아. 그걸 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냄비에 그걸 끓였어. 그냥 줬어. 엄마가 먹었어. 우는 거야. 어떻게 간을 이렇게 잘 맞췄니? 3분인데. 이런 거 해줄냐고. 그때까지 해줄냐고. 그러잖아. 저는 그렇게 파는지도 몰랐어. 이런 건 근데 사실 엄마한테 하는 건 아니지. 야, 너도 진짜 가식이다. 아이고. 자, 여기 이제 저거 부으세요. 다요? 확. 자, 이거 이제 으깨. 하하하하. 형, 원래 이거 믹서기로 갈아야 되지 않아요? 어머님이 드시는 거잖아. 최대한. 최대한 뼈를 다 발라내려고 그러는 거야. 그렇지, 잘하네. 그렇지, 그렇지. 잘한다. 잘한다, 우리 정국이. 이 정도? 하하하하. 도리병병이 이거 흐르는 물에 씻어줄게요. 빡빡. 흐르는 물에? 빡빡? 응. 흐르는 물에. 그렇지, 그렇지.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고. 형 어머니예요, 형 어머니. 하하하하. 우리 어머니 맞는데. 하, 참 답답해. 물 좀 팍팍 틀어요, 팍팍. 아이 참. 물 좀 팍팍 틀어요, 팍팍. 아이 참. 아니. 물을 너무 팍 틀면 물 튀기도 하고. 아니, 물을 팍팍 튀어야 그 안이. 수확수확 벗겨진 내장이. 주방은 이 수확이 굉장히 중요해.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, 이거 봐요. 완전 손가락까지 다 넣어서 아주 그냥 작살을 냅니다, 이거 봐요. 하하하하. 요리할 맛이 나나, 저게? 그렇지. 이래야지 더 요리할 맛이 나지. 여기 이거 봐요. 손으로 아무리. 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. 어머니 오실 때 됐어, 형. 몇 시야. 그 분이Soft에 있는 것은 좀 확실했던 건 Codeines이만 했던 후ا voy. 다이 than $2. 너 지금 러 illum цар eligibility, 이 제품은 vino fathers. 거죠 refuse. 또 dre quando? 그 분이 와. 그래도 오랫이히 김 pH 898080808075 그리고 고사 그런 예측을 통해 그곳에 오세요. Bol Would To Wor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